그리고 600만 개의 집이 지금 지하로 잔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빚이 집값보다 더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크리피컬 위클레스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런 자체가 바로 그 밑에 이라고 합니다. 바로 걸기멘탈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다 밑에 이라고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도 늘리고 비즈니스도 늘리고 해서 모든 걸 많이 이렇게 팽창 위주로 하셨죠. 사실은 쉽게 말하면 공격 위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기 자신의 그걸 잃지 않고 수비 위주로 그럼 왜 제가 공격과 수비를 얘기하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사실 공격하실 분은 따로 있어요. 정말 공격해야 되시는 그런 과룩을 가진 분이 있다고 준비가 됐을 때는 공격해라 그래요. 고지를 점령하려면 준비가 돼가지고 수색 때 또 자기네 세대 충분한 총알 충분한 서클라인 그리고 또 다쳤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무경 모든 걸 가질 때는 고지를 점령하러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준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같은 소심인은 공세 보다는 수비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몇 분은 공세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오산이 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판단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조금 제가 조금 전에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조금 미국 경제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미국을 대표하는 5개의 탑인베스먼트 맥커가 있었어요. 탑 5개의 인베스먼트 맥커. 그 중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항상 들어보시죠. 인베스먼트 맥커 5개가 있는 3개의? 골만싹스. 골만싹스. 뭘 갈 수 있는지 또? 벨어. 벨어. 그리고 또 하나죠. 이만 번에서 많이 해요. 이만 번에서 또 그리고? 아 보세요. 바로 이분이 웨인첸입니다. 서울 대학교 공제수석으로 졸업하고 저보다 1년이 되니까 예비고사가 첫째 시작했을 때 그때 예비고사 수석하셨죠. 어? 그 머리가 붙은 머리가 아니죠. 예. 그런 머리 위시 DMZ에 따르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비즈니스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디라성 같은 다섯 개의 인베스먼트 맥커는 어떻게 됐나? 그걸 보면 미국 경제의 흠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첫째. 골만싹스. 둘째. 몰간싹스. 셋째. 메를벤지. 넷째. 리맘브라븐스. 다섯째. 베어신스턴스. 베어신스턴스 시작하죠. 베어신스턴스 회사는 미국에서도 약 150년 된 인베스먼트 맥커 중에는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죠. 결론부터 얘기하는 그 얘기는 그 회사는 주식값이 100불 이상하다가 어느 날 얼마로 떨어진다면? 김장수 씨 얼마로 떨어졌어? 천재야. 10불. 아니야. 10불이 아니고. 얼마로 떨어졌냐면 1불로 떨어졌어. 아니 베어신스턴스 같은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한국의 기업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100불 안 되는 주식이 일부러 떨어진다. 그 회사가 가면 망하면 곤란하니까. 벤 버넨키하고 가이슨을 재무장관하고 그 당시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 팀 가이슨은 그 당시에 미국 뉴욕 연방은행의 뉴욕 지역 사장이었어요. 총재였어요. 페더럴 비설븐은 12개로 나눠지는 건 아시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베어신스턴스 죽이면 안 된다. 살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계획이 그럼 베어신스턴스 주식을 1불로 나눠주죠. 제가 만든 거 아직 없으면 베어신스턴스에 투자한 사람들 보는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1불로 해가지고 그 회사를 누구한테 드리냐면 누구한테 드릴게요. 베어신스턴스는 제이치스턴스는 제이치스턴스는 제이치스턴스한테 1불로 해줬습니다. 나중에 베어신스턴스 측이 그건 너무 심했다라 가지고 다시 그 가로를 10불대로 그러니까 앞서 보신거지 그거 알아요. 김창수 주식입니다. 그래서 베어신스턴스는 그래가지고 제이치스턴스는 제이치스턴스에 넘어갔죠. 그때 또 무슨 회사가 되냐면 미국에서 브랜치뱅킹으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브랜치를 가진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바로 시리죠. 시리 보다 더 많으면 워싱턴 뉘추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와무 옛날에 홈세이비스 기억하시죠? 뭐 그랜델페드랄 뭐 갤리포니아 페드랄 그거를 다 먹었던 워싱턴 뉘추얼 브랜치뱅킹에서 5.800개 지점을 가진 회사가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됐죠.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일볼대로 떨어졌죠. 그럼 그 회사는 어디로 가느냐? 체이스로 가죠. 체이스는 동부에 서면서 어떻게 하는지 서부에 오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서부에 아무런 발판도 없던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가보니까 곳곳에 체이스 간판이 쫙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한국적인 입장에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체이스라는 회사가 150년된 베어신스턴스는 굴지에 베어신스턴 백크도 적었고 또 워싱턴 뉘추얼 5.800개 브랜치뱅킹을 가진 그런 소후 최고의 은행을 택했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건 분명한 뉴스가 되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제대로 다 처리했으니까. 모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서류를 맞춰서 제대로 처리했으니까 말하고 들어가지고 베어신스턴스는 그렇게 해갖고 리맘브라더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리맘브라더스는 안 했습니다. 리맘브라더스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마지막에 리맘브라더스가 에스벨쳐가지고 헨리 포슨 북시정부의 재무장관에게 연락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베노랑끼리 연방중앙은행 총재하고 관리는 사람이 리맘브라더스 우리가 도와줬어. 그리고 리맘브라더스는 정식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밴클랍스 했어요. 단 밴클랍스하기 마지막 전에 영국에 있는 바하크리 은행이 바로 리맘브라더스의 중요한 아세스를 그냥 공짜로 먹었죠. 근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재밌는 것은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면 마지막에 꼭 그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골만삭스 그 골만삭스는 망하지 않았나 골만삭스도 망하게 되셨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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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면 워런포프씨 파이브 50억 달러 줬죠. 골만삭삭 그리고 골만삭삭 50억 달러 주고 그때 골만삭스가 뭘 했냐면 인베스만뱅크 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뱅크 아메리카나 시리뱅크나 저희 영국은행이니까 아니고 미국은행은 이런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구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밴바넨키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한테 아주 아주 저리로 다시 말 0.25% 1%도 아니고 어느 때로 무상으로 그 은행들한테 막대한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골만삭스가 자기네 커머셜 인베스만뱅크를 바꾸고 일반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 커머셜뱅크로 자기들이 출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연방중앙은행에 있는 밴바넨키 라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뒷돈을 대줘가지고 골만삭스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일도 없죠. 그럼 몰간스테니는 어떻게 살았나 마지막 다수 아시는 분 제가 너무 일반적으로 예 몰간스테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도쿄 미스비스뱅크 크룹에서 몰간스테니의 주식을 22%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몰간스테니한테 그 돈을 수십억 달러 줬죠. 근데 왜 22%만 샀을까 그 이유는 포링커프레이션인 미국 회사의 기업체에 25% 이상 투자하게 되면 미국의 그런 관계계약부터 모든 북을 모든 것을 받게 되어있어요. 감사를 그러한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아셨죠. 돈이 많으면 돈 꽂을 때 25% 이상이 충분합니다. 22%에게 안됩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이 다수개의 행은 골만삭스 몰간스테니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아 메릴린치 같은 혹시 메릴린치랑 거래하신 분 계세요? 역시 거래 오래 하셨죠? 네? 거래 오래 하셨죠? 네? 거래 오래 하셨죠? 네. 메릴린치랑 거래할 정도면 규모가 꽤 있다는 메릴린치 메릴린치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메릴린치 악성 부채가 365 워치에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저번에 CPA 그룹을 놓고 세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좀 기억을 하는데 365의 악성 부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CEO 원형은 존 태인이라는 거예요. 존 태인 이사님이 들어가지고 360 365의 악성 부채를 말이죠. 지금 이거 메릴린치가 벤카머니가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벤카머니가 팔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셋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셋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악성 부채를 정리하기 어떻게 되냐면 이 300 36 빌런 달러의 부채를 론스타 코오프레이션 하고 론스타는 텍사스라는 얘기죠. 텍사스 쿠키 부문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론스타 그죠? 론스타 코오프레이션 우리랑도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론스타 코오프레이션 한테 36 빌런 달러의 부채를 6 빌런 달러에 팔았습니다. 보셨죠? 이제 들어보세요. 36 빌런 달러의 그런 부동산 반도 돈 꽂은 것들을 악성 부채니까 그거를 6 빌런 받고 그 론스타 코오프레이션 팔았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팔느냐 파는 조건 중에 6 빌런 중에서 1 빌런 다운 5 빌런 5 빌런 366억이나 되는 그런 자산 정도 어떻게 60억 달러에 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돈 받은건 10억 밖에 안 받고 50억 이거 2월 차는 잘 모르고 있는건 아닐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10억만 받고 50억 오늘 피해해 주고 팔았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메릴린치는 뱅크랍스를 부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기업이 큰다 작지 아니라 일단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쿠데이션, 정리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바로 케넷 루이스가 이끄는 뱅크와 아메리카에 그게 팔렸죠. 그렇게 팔므로써 메릴린치는 살아남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게 보면 메릴린치,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튼스, 골만사우스 누가 모르겠습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이 아니죠. 세일을 대표하는 탑 다섯 개의 인베스먼트 맹크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특히 존 세인이 메릴린치 판교를 보면 360억 달러의 자산을 60억 달러에 팔을 수 있는 그 배짜 왜냐하면 60억 달러 안 팔면 메릴린치 회사가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망하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절명해서 이건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자면 트란스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사사가 정말 안 되잖아요. 그 끝까지 뒤틀고 있지 말라 이거죠. 옛날에 한국에 이민 오신 분들 은행에서 보면 한 비즈니스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자기도 개한테 하고 와이프도 코스 안 있었고 심지어는 또 삼촌까지 들어가서 하고 자기 집도 잡히고 또 무슨 이 커머셜 피팅의 애꿀이 있는 거 그것도 잡아놓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운영이 다 좋죠. 기억나세요? 옛날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샌 루스에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신 분, 세안 판스코에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신 분들 지금 없어요. 왜? 다 망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리뱅크 오늘 얘기하죠. 시리뱅크 하는 것을 얘기하면 시리뱅크 주식이 40%까지 하셨죠. 그런데 망했을 땐 시리뱅크가 얼마까지냐면 35%까지 하셨죠. 35%죠. 이번에 벤 바람키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최대의 불균기가 왔을 때 이것을 살려야 남을 수 있는 자본이 있느냐 테스트를 했죠. 만약에 19%가 은행을 받을 수 있느냐고 19%가 은행을 받은 내버려버려버렸습니다. 19%가 은행을 받을 수 있느냐. 19%가 은행을 받은 내버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J.P. Morgan Chase 는 이 은행은 든든한 은행을 받은 내버려주신 말로 평가가 탁 나지 않습니까? 그날 JP Morgan Chase의 주식이 7%가 들었습니다. 7%가. 그날 거기서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세계뱅크 주식은 3.4%가 떨어졌죠. 그는 왜 램브랑키 중앙은행 총재가 왜 이렇게 했는가. 왜 19개의 은행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을 중요한 테스트를 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장면인 비즈니스를 살려주려면 가서 일부러 비판하는 거죠.